1971년 4월 27일 치러진 제7대 대선은 박정희 정권에서 역사적으로 가장 파급력이 컸던 선거였습니다. 1969년 여러 우여곡절 끝에 어떻게든 삼성개헌을 성공시킨 박정희 대통령은 이번 선거가 자신에게는 마지막 선거라고 외치며 국가안보를 비롯해 성공적으로 추진 중인 경제개발계획과 경부고속도로 완공, 구미전자공업단지 구축, 포항제철소 건설 등 국가의 명운이 걸려있는 대업들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 백두진, 중앙정보부장 이유락, 민주공화당 부총재 김종필 등을 통해 정부의 공권력과 행정력, 집권여당의 조직력을 총동원하여 자신을 한 번만 더 신임해달라고 국민들에게 호소했고 이에 맞서 당시 제1여당 신민당에서 당내 치열한 경선을 통해 당시 대표적인 40대 기수였던 김영삼, 이철승 등을 꺾고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대중은 10년 새도 썩은 정치 못 참겠다 갈아치자고 외치며 박정희의 군인정치대 김대중의 문민정치, 박정희의 재벌경제대 김대중의 대중경제, 박정희의 반공정책대 김대중의 평화정책 등 10년 동안 집권한 박정희 정권과 확실하게 대비되는 공약들을 내세우면서 박정희 정권의 독재에 대해 비판해왔던 제아세력들 뿐만 아니라 학계 언론 종교 사회단체 인사들을 비롯해 시위 학생들까지 규합하여 국민들에게 박정희 정권을 심판해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1961년 5.16 군사정변 이후 10년간 지속되어왔던 박정희 체제에 대한 정권연장이냐 정권교체냐를 두고 당대당 세력대 세력이 총동원되어 치러졌던 제7대 대선에서 민주공화당 대선후보 박정희 대통령은 총 634만 2828표를 득표하며 총 539만 5900표를 득표한 신민당 대선후보 김대중을 상대로 약 95만표 차이로 승리하면서 제5대 6대에 이어 제7대 대한민국 대통령까지 대통령을 사면이 많은 것에 성공했지만 김대중으로 대표되는 반정권 세력들의 거센 저항의 위협을 느낀 나머지 1972년 10월 17일 계엄령과 함께 유신을 선포하여 국민들의 참정권마저 무력화시킨 후 본인이 임명한 통일주체국민회의와 유신정 의회를 앞세워 스스로 재팔 때 대한민국 대통령에 오른 후 국회까지 장악하며 자신이 죽을 때까지 집권할 수 있는 종신 독재 체제의 기반을 확실하게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비판하고 견제했어야 할 제1여당 신민당은 제7대 대선 패배 이후 고질적인 개파싸움, 진상계 대 반진상계 갈등이 더욱 붉어지며 사분호열되면서 제대로 된 야당 역할을 할 수 없었고 대표적인 야권 인사인 김대중마저도 10월 유신 직전인 1971년 10월 11일 교통사고 후유증과 지병치료차 오갔던 일본의 정계 순방을 떠나면서 그 누구도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 독재에 브레이크를 걸지 못했습니다. 일본에서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 선언과 계엄령 선포를 전해들은 김대중은 박정희 정권의 폭압을 예상하고 귀국이 아닌 미국으로 망명한 후 미국과 일본을 오가며 외신을 통해 박정희 유신 독재에 대해 적극 규탄하기 시작했습니다. 해외 망명 중인 김대중은 미국 교포사회를 규합하고 초대 서울시장 김상돈, 전 한국신학대학장 김재준, 전 해군제독 이용훈, 미주민주국민회의 의장 임창영, 당시 미국 대학교수였던 선우학원 동원모 등과 함께 1973년 7월 미국 워싱턴에서 한국민주회복통일촉진국민회의 일명 한민통을 결성하면서 한민통 초대의장으로서 10월 유신 이후 침묵에 가까웠던 반박정희 정권투쟁을 이끌어 나갔습니다. 유신 선언과 함께 계엄령을 선포하며 자신의 종신 독재 체제를 구축하기 시작한 박정희 대통령에게 당시 언론들과 야당들 뿐만 아니라 재학생 운동권까지도 숨죽이고 있었던 것과는 달리 국내도 아닌 해외에 나가서 컨트롤할 수도 없는 외신들을 향해 자신을 신랄하게 비판하며 교포사회를 규합하여 독자적인 세력 한민통까지 구축한 김대중은 그야말로 눈의 가시와도 같았고 윤필용 사건으로 실추된 신뢰와 자신의 입지를 회복하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만 엿봤던 당시 중앙정보부장 제갈조조 이유락은 이와 같은 상황을 놓치지 않고 꾀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더욱이 김대중은 한민통을 미국에서만이 아닌 일본에도 지부를 설립하고자 일본으로 건너갔고 이에 발맞춰 이유락은 당시 중앙정보부 해외담당 차장보를 역임하고 있던 훗날 이철희 장영자 어음사기 사건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바로 그 이철희에게 일본에 머물고 있던 김대중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했으며 이유락의 명령을 받은 이철희는 당시 중정 해외공작국장 하태준과 해외공작단장 윤진원 일본 현지 중정 책임자이자 주일본공사였던 김재권 등을 불러 공작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중정 해외공작단장 윤진원 주일대사관 참사관 윤영로 김동훈 홍성채 유영복 유충국 등은 마침내 1973년 8월 8일 지금까지도 박정희 정권의 대표적인 흑역사로 두고두고 회자되는 엄청난 사건을 저질러버렸습니다. 당시 일본에 머물고 있던 김대중은 1973년 8월 8일 도쿄 히비아공원에서 반박정희 집회를 앞두고 같은 호텔에 투숙 중인 예전 신민당 동지이자 민주통일당 대표 양일동과 회담을 마친 후 호텔룸을 나오던 찰나에 괴한들로부터 습격을 당했습니다. 당시 중앙정보부 요원들은 양일동이 묵고 있던 호텔룸 주변 호실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회담을 마치고 나온 김대중을 마취약과 함께 덮쳐 기절시킨 후 납치한 것으로 일본 경찰들의 감시망까지 따돌리고 도쿄를 빠져나와 오사카에 마련한 안갈을 거쳐 바닷가에 미리 준비해놓은 모터보트를 이용해 이미 해상에서 정박 중이었던 중앙정보부 공작선 용금호에 올라탔습니다. 한민통 초대의장으로서 지부를 설립하고자 일본으로 건너와 양일동과의 회담을 마치고 반박정희 집회를 하려다 중앙정보부 요원들로부터 갑작스럽게 납치를 당한 김대중은 마취약에 의해 기절한 상태로 손과 발은 묶이고 눈과 입은 가려진 채 일본 수도 도쿄에서 오사카 인근 해상에 정박 중이었던 용금호 내부선실까지 끌려가 양팔에는 수십 킬로그램에 달하는 돌멩이 같은 것들을 매달고 몸은 널빤지 같은 것에 고정된 채 감금되었습니다. 불과 2년 전에 박정희 대통령과 대선에서 맞붙었던 대표적인 야당 정치인이 자국도 아닌 해외에서 중앙정보부 요원들에게 납치를 당해 행방불명 되어버린 이 사건은 아무리 자국 국회의원들조차도 끌고가 고문까지 자행했던 박정희 정권 하에서도 예상치 못했던 매우 충격적인 정치 테러로 이 같은 만행을 감청을 통해 알아차린 당시 미국 CIA 서울지부장 도널드 그레그는 중앙정보부에 직접 전화를 걸어 김대중을 죽이지 말라고 강력하게 경고했고 당시 주한 미국 대사를 역임하고 있던 필립 하비브까지 나서 박정희 정권의 극악무도한 테러 행위를 제재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후 수십 시간을 바다에 떠 있는 채로 납치한 김대중을 죽일지 살릴지 최종 명령만 기다리고 있던 중앙정보부 공작선 용구모의 전화 한 통이 걸려왔고 전화를 받은 직후 과격하고 차갑기만 했던 중앙정보부 요원들은 갑자기 돌변하여 감금 중이었던 김대중의 묶여있던 손도 풀어주고 마실 것도 제공하는 등 긴장감이 맴돌던 선방 내 분위기도 다소 누그러진 채 용구모는 어디론가를 향해 신속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73년 8월 13일 오후 10시 20분경 8월 8일 일본 도쿄 그랜드팰리스 호텔에서 납치된 지 129시간 만에 김대중은 자신의 서울 동교동 자택 근처에서 풀려나 중앙정보부 공작선 용구모에서 너무나도 간절하게 그리고 그렸을 대한민국으로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일본 경찰은 김대중이 납치된 당일 신고를 받고 사건 현장에 나타난 목격자들의 증언을 확보하고 마취제 수면제 병, 권총탄창을 비롯해 배낭 휴지 녹근 등 유류품들과 지문들을 채취해 갔으며 사건 다음 날인 1973년 8월 9일 특수수사반을 설치하는 등 신속하게 대처하며 적극 수사하기 시작했으나 박정희 정권은 시종일관 자신들의 개입서를 부정하며 되려주한 일본 대사를 초취하는 등 일본이 진상규명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목격자들을 비롯해 피해 당사자 김대중은 당시 사건 범인들이 한국말을 유창하게 잘 사용했다고 진술했고 심지어 납치범들은 김대중에게 국국동맹행동대 소속이라고 자신들의 신분까지 밝히며 국내도 아닌 국외에서 국가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들을 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하는 등 수사가 진행될수록 드러나는 범인들의 정체는 일본이 아닌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관련된 증거와 증언들 뿐이었습니다. 게다가 사건 발생 이주가 넘은 시점에 일본 요미우리신문에서는 김대중 납치 사건이 한국정부기관과 관련되어 있다는 기사를 보도했고 이에 박정희 정권은 정부 부처인 문공부까지 직접 나서 관련 기사가 수록되어 있는 신문 배포를 중지시키고 보도를 취소할 것을 요청했으나 요미우리신문은 박정희 정권의 배포 중지 보도 취소 요청에 불응했고 이에 박정희 정권은 요미우리신문 서울지국을 폐쇄하고 지국장을 비롯해 특파원들마저 퇴거할 것을 명령하면서 김대중 납치 사건은 박정희 정권의 정치 테러에서 한일 외교 분쟁으로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 이후 평화무대였던 북한마저 김대중 납치 사건을 이용해 뜬금없이 반공을 강조하는 박정희 정권을 비판하며 사건의 배후 중앙정보부장 이우락과는 남북조절위원회 활동도 함께할 수 없다고 통보했고 이에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이우락은 범인들 중 한 사람이라도 중앙정보부원이 끼어 있다면 자신이 모두 책임지겠다며 완강하게 부인했으나 박정희 정권은 점점 더 난처한 상황에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1973년 9월 초 일본 총리 다나카 가쿠에이까지 중의원 본회의에서 당시 대한민국 서기관 김동훈과 사건 관련성에 대해 언급하면서 어느덧 박정희 정권은 자국의 유력 야권 인사 김대중을 자신들의 정보기관 중앙정보부를 동원해 타국인 일본에서 납치하며 일본의 주권까지 침해하는 등 적지 않은 피해를 끼쳤음에도 오히려 사건 발생 초반 일본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등 그야말로 뻔뻔하게 이를 데 없는 정부가 되어버렸고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증거와 정황들이 쌓이자 박정희 정권은 대한민국 정부가 본 사건에 관여한 것을 인정한 후 사건 범인 중 한 명으로 지목된 서기관 김동훈을 면직했으며 당시 국무총리 김종필이 사건 발생 86일 만인 1973년 11월 2일 일본을 직접 방문하여 일본 총리 다나카 가쿠에이에게 유감 표명과 함께 박정희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는 등 뒤늦게나마 박정희 대통령과 국무총리 김종필까지 나서며 김대중 납치 사건으로 경직된 양국의 외교관계를 간신히 복원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엄청난 만행을 저지르고도 끝까지 부인하며 모르세로 일관했던 이우락은 1973년 12월 중앙정보부장에서 경질되었고 당연히 남북조절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모든 공직에서도 물러났으며 목숨만은 부지하기 위해 경질당한 지 얼마 후 지병치유를 핑계로 영국령 바하마 제도로 도피해버렸습니다. 김대중 납치 사건은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 선언을 한 이후 자신의 종신독재에 걸림돌이 될 만한 인물들을 얼마나 가혹하게 처리했는지를 보여주는 박정희 정권의 대표적인 정치 테러이자 정치 공작으로 불과 2년 전 제7대 대선에서 자신과 정면 대결을 펼쳤던 야권의 대표적 인물인 김대중마저 국내도 아닌 타국에서 국가정보기관인 중앙정보부를 이용해 납치 후 수장시키려 했던 끔찍한 사건이자 10년이 넘도록 자신의 곁에서 부하이자 동지로 있었던 윤필용을 한 칼에 정리했던 윤필용 사건과 괴를 같이하는 사건으로 제사공화국 박정희 유신 독재 체제의 폐망을 앞당기는 역할을 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 선언 직후 계엄령을 앞세운 정권 차원의 폭압에 숨죽여왔던 당시 언론들과 야당들 뿐만 아니라 제 학생운동권 세력은 박정희 정권에 맞서 해외까지 나가 분연히 맞서고 있던 김대중과 그런 김대중을 제거하려 했던 김대중 납치 사건을 지켜보면서 다시 용기내어 일어나 계연청원 백만인 서명운동 언론자유수호운동 등을 펼치며 박정희 대통령의 폭정에 맞서기 시작했고 그의 영악한 술술을 가리켜 삼국지의 제갈공명과 조조를 합친 것 같다며 일명 제갈조조로 불렸던 중앙정보부장 이후락도 1973년 초 윤필용 사건에서 간신히 살아남은 후 실추된 자신의 입지 회복을 위해 무리하게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다 결국 자신의 자리조차 지키지 못했으며 간악했지만 정권의 권력 유지와 연장에는 꼭 필요했던 그마저도 정치적 보복이 두려워 박정희 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빈자리에는 박정희 정권의 대표적인 법기술자 신직수가 제7대 중앙정보부장으로 중앙정보부 차장에는 한때 신직수의 상관이었고 육군보안사령관 시절에는 당시 수도방위사령관 윤필용에게 밀렸었던 훗날 12.6 사건의 주인공 김재규가 임명되었으나 영악하고 치밀했던 제갈조조 이후락의 공백을 메우기에는 역부족이었고 여기에 바로 다음 해인 1974년 박정희 대통령이 여러모로 크게 변하게 되었던 또 다른 변곡점 유경수 여사 피살 사건까지 연이어 벌어지면서 박정희 정권은 끝을 향해 점점 더 빨리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채널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